유니 الر seam 이거 틈? 이거 붙었어요? 로켓! 로켓 화훼병 들어갔습니다 자 차기장 균열을 좀 내놔요 밖에서 이야기당 자 위로, 어 언더가 쓰러졌습니다. 자 받아치는 것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부여울 선수가 쩐나 선수가 남아있고요. 위로 던져진 부여울 선수가 오 펌프 그래도 시간... 위킬드가 이제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와 로키는 총으로 총 검수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총 검수를 했어요. 참 전력 유지를 잘해야 되는 딱 이 시점에 계속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어 이거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메모하고 있다가...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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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로 이거 잡고 살리며? 아 진짜? 숨은 장 역할 제대로 해줍니다. 빨리 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와서 어 이거 네 교환이 아니라 안가 잡고 살아요? 화킬 짓기 전에 뭔가... 위치 봤고요. 헤벅 잡고 살아요? 아 좋겠다. 아 조그만 더 빨리... 아 이거 싸울 생각 하나요? 와 맥초라 야 맥초라니까 자 하나 더 라트도가 자 뒤에서 싸주고 자 이거 체력 받지 말고 그쪽으로 간다 그쪽으로 간다! 자, 맥주라! 와, 네이닝이! 죽어봤어요, 지금 두 명. 이러면 2대2 아닌가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각을 벌려서 백업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죠. 고행고 프린스도 이쪽으로 올리면서 정리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바뀌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나요? 어느 쪽으로 가나요? 오! 자, 위쪽. 자, 도로까지만 아래쪽에는 쟨지. 다 고지대라서 에이티에 라베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물렸어요. 환희다 선수가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여기 들어오는 과정은 쉽지 않고, 고행고도 있고. 오! 이건? 화양이 때리지 않았더라도 기절이긴 했어요. 정말 고행고는 매드클레 이렇게 묶이는 싸움도 굉장히 많아요. 찾아요. 오, 이거 고행고 프린스가 이쪽에 붙이는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들어가서 이득을 좀 많이 보겠는데요. 네 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걸린 상황에서요. 자, 아프리카프릭스 이제는 턱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아우라 이스포츠가 이미 오! 정말 오래전에 매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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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지! 오! 이지혜가 둘! 이지혜가 둘! 자, 잡아낸다면? 엎드린. 한 번 버티기. 근데 수류탄이! 수류탄이! 오! 꽝! 오! 자, 차량이 한 번 막아볼게요. 그리고 킬 로그 올라오자마자 다나와 이스포츠 이쪽으로 출발했어요. A2와 A2의 대결? 그리고 이노닉스가 어딜 가면... 그렇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서로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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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고! 바이바이 보내고, 쉔, 쉔! 아아아아! 쏙 빼먹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쉔 선수만 잡아내게 되면 이 골까지도 다나와 이스포츠가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다나와 이스포츠! 두 명이긴 하지만, 서울과 r 로 2. 남아있을 때 치킨 가능성이 없는 두 선수가 아니라서 이거 밀어내야 돼요. 어! 백스핏! 아! 아아악qi! 오오오오오오오아 88! 참 진짜 기가막히네요!! 저말로 quote! 2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건 예술구였어요! 엘렌션once요? mereka 그들이 있는 남쪽에서 사 herさ에 쌀줍니다. 그래도 치킨이 필요하니까! 앰 porque! 쿠에르숈! 3거리 쪽에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bro hab мет는 상황에서 애스도 차량 세우고요. 이거 다나와의 스포츠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 빈 네 이쪽에서 서로 물리고 물리고 있을 때 좀 더 힘을 줄여주는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피오 선수 좀 달려드는데요 대격전이긴 한데 수류탄 일방적으로 한 곳에 모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유도탄이에요 네 피오 좀 쓰러지고 자 지금 아스라 선수 묶였어요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 되나요? 이노넥스 이노넥스 자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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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가 잘 끊어졌는데 그런데 조이가 헬렌? 여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노코멘트도 점점 뒤 맞았어요 이쪽에 힘주는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좋죠 네 헬렌 선수 손자 하나 맞고요 샌드 끝났습니다 보여줄게 개입 자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 고이고 프리스! 아 살고 싶다 가세요 같이 가세요 저 살고 싶어요 같이 가요 대박 나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거 시간 계산하면서 들어가는 곳에 대박 구상 17개 해서 다 썼어요 다먼기아가 그리핀이 들어오는 거 정확히 차단만 한다면 멘토 위치 파악 네! 다먼이 들어오기 전에 아 됐어요 숙제는 마무리 됐고 이제 고이고 프린스의 입성 자체를 저지하게 되면 위키드 선수가 있는 베이스 캠프가 안전해지거든요 이게 고이고 프린스도 다먼기아 쪽을 보고 싶었는데 뒤쪽에 에이티엘 아베가랑 뭐 2, 3, 0이나 메드클렌이나 남아서 또 묶였어요 묶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보니까 아니 골프장이에요 네 호련이에요 계속 이번 매치 안에서 가장 많은 수류탄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살이 없는데요 삽치킹 가능합니다 삽치킹 가능합니다 우리가 1등이다 아! 오! 오! 아! 아! 살리면 4명 유지 살리면 4명 유지 자 살리고 뛰어야 되나요 바로? 다라와이 스포츠도 서울 기절 당했기 때문에 아! 노코멘트가 힘을 좀 내렸대요! 자 이러면 내 팀 남았어요 노코멘트 하나 아! 그리고 다른 팀들끼리 열띤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면 와 노이! 땡큐! 4대4대4가 나왔습니다 4, 4, 4 골자기를 들어가야 되는 경력이 나왔네요 연막을 연막을 지금부터 써야 될 거 같아요 정자기장에 쓰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골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뿌려놓고 한 대씩 두 대씩 때려야 돼요 붙였어요 아!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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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아스포 가봐야죠 자 그리고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경합 과정이 나와버리면 GPS 기블리의 선택도 좀 지켜봐야 돼요 승탄 너에게 줄게 다만 흥기야 위키드!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어!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 더! 자 이거 들고 있는 선광탄 다 뿌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와! 로켓! 로켓! 야! 야 이걸 뚫어요? 와! 야! 아무도 안 나쳤어요 펌펌이 없었어요 툭이 없었어요 이걸 이겨요? 자! 이거 혹시 자! 손광 잘 들어갔습니다 자! 수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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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필이에요 자! 누가 이기나요? 복싱해념! 폭싱해노! 야! 오늘은 치킨데이! 치킨데이! 치킨을 우리껏! 오! 그리고 성장! 골짜기다 보니까 찍을 수 있죠? 네, 자 2명, 3명 이거도 충분히 지금 한 번에 어? 들어설면? 자, 그럼 람보가 가죠, 람보가 가죠, 람보가 가죠, 람보가 손을 죽이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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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는 위키드 입장에서 너무 좀 힘든 상황이 일하자! 자, 위키드 걸렸어요, 위키드 걸렸어요, 던져주고 아, 근데 골짜기 쪽이라서 푸시하기가 힘들어요 자, 람보가 람보 남았습니다 아, 그리고 체력 회복했어요 GPS 기블리가 예상안이 다르게 3치킨에 가장 유력한 오버가 됐는데요 네, 그렇죠, 람보 람보, 다 위키드에 자, 오늘 한 팀은 3치킨 됩니다 네! 3치킨의 주인공은요? 네, 3마리 시킨 돼요! 오늘 GPS 기블리 좌표도 정확하고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이건 살리면 답이 없어지거든요 아, 이거 연막탄 5개가 있긴 하지만 더티 복싱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위치 자체는 살렸어요 아, 이기기 힘들겠는데요, 다먹이야 그래서 위키드가 람보의 각을 치우고 과연 끝! GPS 기블리 오주현 굶고 이번 주에 폭식 데이 치킨 데이 이야, 진짜 엄청납니다 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기장